제 저희 이렇게 쿨언니랑 민주언니랑 저랑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저희 어떤 유닛 이죠 언니? 우리는 예쁜 유닛입니다 예쁜 유닛입니다 강아지랑 차라리 우리는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진짜 희림이었어요 11번째 디아이콘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번 디아이콘도 저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 디아이콘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윤네 아 맞아요 옆방 그리고 저희 팀에 포인트가 있는 게 나비가 아 맞아요 맞아요 낙곤 또 귀엽게 나비를 아주 작은 나비로 이렇게 달았어요 저번에도 너무 즐겁게 촬영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즐겁게 촬영하러 가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다음 Geoff 연 leaf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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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司 주이입니다! 예쁘게 나왔을 것 같지 않나요? 엄청 즐겁겠지 않잖아요 저희 촬영이라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서 사실 조금은 걱정이 돼요 아까 계속 걱정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희끼리 저희의 그런 자연스럽고 귀여운 모습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아이콘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이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은 이 최입니다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콘셉트들이어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디아이콘을 통해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즐겁게 촬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디아이콘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